음악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준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대한민국의 빵집 수십만 개 있을 텐데 이 빵집의 특징이 뭡니까? 저희 빵집은 다른 것보다 지방 쪽에서는 식사빵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없어서 꼭 한 군데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장사가 됩니까? 사실 장사도 목적이었지만 분명히 지방에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지는 않지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더니 의외로 또 옆에 분들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순천에 있는 이 아담한 가게가 오늘의 주인공 최현준 씨의 빵집입니다. 순천에서 유일하게 프랑스빵 전문점을 운영하는 그는 자연혐오로 빵을 만드는 천연 발효빵 파티쉐인데요. 발효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일이기에 매일 이른 새벽부터 가게의 불을 밝히는 현준 씨. 건강한 빵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다양하고 맛도 좋은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4시에 기상을 해서 이 가게에 오게 되면 4시 반 정도부터는 빵을 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시까지 꾸준히 계속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시작해야 됩니까?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 빵입니다. 발효를 예를 들어서 화학적인 이스트나 이런 걸 쓰면 빠르게 빵을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만들고 있는 이 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주고 얘들이 충분히 발효돼서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구워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빵입니다. 그럼 저녁 때 일찍 숨으셔야 되겠네요? 저녁에는 좀 9시 전에 언제나 자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 앞에 간판 보니까 불란서빵으로 하시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불란서빵을 하세요? 제가 배웠던 학교도 르꼬르동블루라고 프랑스 제과제빵 요리 학교였고 제가 배웠던 게 프랑스 빵이기 때문에 프랑스 바게트라든가 패스트리 크라상이나 이런 빵을 윗두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현준 씨는 빵을 만드는 시간만큼은 무척 예민해지는데요. 조리 과정의 미세한 차이로도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결같은 빵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손님에게 가장 맛있고 신선한 빵을 제공하기 위해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 일정량의 빵만 굽는 현준 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빵을 만들기 시작한 건 우연히 먹어본 천연발효빵에 매료됐기 때문인데요. 처음 맛본 그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밥하고 김치 주로 잡으셨던 분이 갑자기 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나요? 저희 딸이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과자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좀 해줄 수 없을까 딸에게 좀 좋은 과자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 그게 이제 제가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프랑스를 직장을 그만두고 프랑스를 가려고 해서 이제 준비를 사실 직장 다니던 중에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랑스를 갔다가 언어나 아니면 또 제가 결혼을 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알아보던 측에 르꼬르농블루라고 프랑스 요리학교가 서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저는 다니게 되면서 제대로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준씨는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재료 선정도 무척 까다롭게 합니다. 질빵, 계량제 같은 인공적인 것은 배제하고 유기농 밀가루와 유기농 설탄, 자연 방사 계량까지 정직한 재료들만 사용하죠. 특히 바게트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프랑스에서 즉 수입한 유기농 밀가루만을 고집하는데요. 프랑스빵 본토 그대로의 제대로 된 빵 맛을 살리기 위한 현준씨의 노력입니다. 선생님 그 재료로 사용하시는 밀가루라든가 다른 재료 어디서 구입하세요? 제가 쓰고 있는 프랑스 밀가루, 바게트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방에는 아예 내려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밀가루를 택배로 받고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 재료 수급하신 사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또 수입한 회사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고 해서 사실 여기 광주, 전남, 전북까지 다 합해서 저 밀가루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광주도 안 들어와 있고 순천만증주자 밀가루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쪽에서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바게트나 제가 만들고 있는 이런 빵들에 그 특징을 정말 잘 잡아서 그 맛을 내주고 똑같이 싶은데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적인 맛을 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여기서는 수급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고집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 발효빵은 미묘한 차이로도 발효의 완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효 정도를 맞추기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욕심을 냈다가 제 시간을 넘기면 반죽은 금세 노화에서 신맛과 쓴맛이 나버리죠. 하나의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모두 자연이 하는 일이라서 천연 발효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기다림인데요. 상업용 효모인 이틀을 쓰면 발효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편해지렴만 그럼에도 자연의 효모균만 고집하는 현준 씨.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빵이 아니라 오롯한 자기만의 빵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발효빵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발효합니까? 처음에 발효종을 제가 키우고 지금은 발효종을 날마다 빵을 만들면서 계속 리플레시라고 합니다. 밥을 주고 내일 만들 수 있을 만큼 또 이렇게 키워내고 또 반복해서 계속 반복의 반복이고 제가 만든 발효종은 밀가루에서만 순수하게 효모를 채취해서 이렇게 한 발효종입니다. 누룩으로 발효시키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누룩이나 이런 르방을 쓰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나만의 빵 우리 집만의 빵집에 그 빵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옆에서 아니면 다른 집에서 르방을 써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빵집은 또 그 빵집대로의 굉장히 빵 맛이 있는 거고 똑같은 빵을 만들어도 저희 집은 또 저희 집만의 빵의 맛이 확실히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집 빵집은 이런 맛입니다. 이런 맛입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꼭 이스트를 쓰지 않고 르방을 쓰는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게 문 닫는 시간보다 빵이 먼저 떨어지는 현준씨의 빵집. 오후에도 빵을 만들어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이 있지만 하루 전에 미리 반죽을 해야 맛과 향이 사라지지 않기에 철저하게 하루치의 양만 만들었는데요. 입소문을 듣고 타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만큼 잘 나가는 빵집이지만 이런 현준씨에게도 힘든 시간은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빵 만드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 교육도 받으시고 그 다음 여기서 빵집을 내셔서 그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를 나오고도 이 빵을 제대로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학교는 학교일 뿐이었고 혼자 미친 듯이 많이 쫓아다니고 또 많이 배우려고 하고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정말 미쳤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이라든가 사모님이라든가 경기도 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설득하려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었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것 사실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품을 제가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죠. 오븐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오픈하기 전에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되게 이 정도면 충분히 이걸 팔아도 고객분들한테 충분히 나쁘지 않는 평가도 받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오픈하고 나서 드셔보시고 그때 반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안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쉴 새 없이 빵을 굽고 손님을 맡는 고된 일가지만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기에 현준 씨는 행복합니다. 빵집을 차리게 놀아 창업을 결심했을 때 남편의 꿈을 믿고 묵묵히 따라와 준 아내 힘든 일도 많았지만 빵 만드는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아내가 현준 씨는 참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모님하고 같이 여기서 일하시죠? 네. 그럼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으시겠네요? 네네네. 좀 지려하지 않아요? 사실 많이 다투기도 하고 부부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일을 하는 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 목적도 사실 저희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도 제일 가장 힘을 주었던 사람이고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 보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예.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앞으로도 제가 체력이 계속되는 한은 끝까지 빵을 만들고 이런 데 하려고 그럽니다. 나이 들어서도 수염도 더불어 가고 많이 나이 먹고 그래도 빵을 만들 수 있을 체력이 참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빵을 만드는 곳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고 싶은 현준 씨의 빵집 그저 고객에게 좋은 빵을 제공하고 싶은 현준 씨는 오늘도 온 정성을 쏟아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굽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